으 어이 거기 이봐요 어이 에이 그럼 여기 뭐 사람 더 있나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치즈 자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치즈 자 계속 갑니다 쓰리 투 원 치즈 자 멋있게 좀 해봐요 하나 둘 셋 치즈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에멘탈 치즈 구워먹는 치즈 레인보우 큐브 치즈 그리고 엠보그 애담 치즈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거야 제 11편 치즈 특집입니다 아이쿠 연필을 먹어 뭐야 이거 아이쿠 딱풀은 왜 와 네 여보세요 아 네 은재님 안녕하세요 어 제이제이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그 혹시 그 문방구 아저씨랑 싸웠어요? 아니 막 학용품 씹어드시고 그러길래 아 그게 아니고 그거 제가 식용으로 따로 주문제작해서 만든 거예요 아 그 먹는 용도로 따로 만든 거구나 아 전 진짜 씹어드시는 줄 알고 근데 그거 저도 좀 받아서 좀 먹어볼 수 있을까요? 아 얘네요? 네 그거 왠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 제가 맛은 장담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? 에이 그럼요 뭐 저는 뭐 취두부도 먹었는데요 뭐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먹는 연필 식용 따풀 먹는 모양자 식용으로 만든 먹는 지우개 아니 진짜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안 낭 inte 식용으로 만든-' 남산 겠어요? 사과만 Kayla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오늘의 음식입니다 식용 건조 메뚜기 건조 귀뚜라미 건조 미겅 마지막으로 건조 구운베기 아니 진짜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곤충 특집입니다 기강 기강 독특 시악 깜짝 지고 시 기강 들읍 SF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곤약젤리 지구젤리 잔디젤리 마지막으로 소주젤리 아니 도대체 이런거 왜 먹는거야? 젤리특집 1탄입니다 퍽! 흐흑 흐흑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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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러웠어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먹는 돌멩이 퍼즈랑 식용으로 만든 먹는 빨대 위스키로 만든 초콜릿 안톤 버그 썩은 오리알 아니 도대체 너 뭘 왜 먹는 거냐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탁포백이 장인 제이제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TV에서 혹은 동영상으로 식탁보를 손쉽게 빼내는 식탁보 장인들의 많은 동영상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냥 봤을 때는 그 식탁보를 빼는 그 과정 한 번에 샤! 엄청나게 쉬워 보이지만 그 장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피나는 연습과 끝없는 노력을 겸한 끝에 언제 빼더라도 식탁보를 완벽하게 뺄 수 있게 이렇게 단단하게 단련이 되었죠 아씨 망했네 뭐 식탑보졌고 뭐 아 양말을 적고 아 망했네 그냥 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야리 입가 물방울 떡 오리 혀 마지막으로 소금 사탕 아니 도대체 이런거 왜 뭐지? 출발합니다 비밀 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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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분필젤리 대왕곰젤리 파이어젤리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아주아주 핫한 표호젤리 아니 도대체 이런걸 왜 먹는거야? 젤리 특집 이탄리입니다 츄파춥스 레몬 라인맛 아우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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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얼음사탕 락캔디 벌레사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맵다는 그 캡사이신 사탕 톡버 사탕 아니 도대체 이런걸 왜 먹는거야? 사탕 특집입니다 아우쇼 마이네임 이즈 찰리 룰리 원카 룰리 원카 디 어메이징 초콜렛 티에러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고추장 초콜렛 막걸리 초콜렛 건조 감귤 초콜렛 검은깨 초콜렛 아니 도대체 이런걸 왜 먹는거야? 초콜렛 특집입니다 초콜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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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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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세계 3대진미를 도회먹으로 해주세요 3대진미 리뷰 종료 3대진미 특집해주세요 3대진미? 3대진미? 아이씨 3대진미 아이씨 3대진미 아이씨 3대진미 아니 3대진미는 내 돈이 지금 영수증밖에 없는데 아니 3대진미를 여러분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지금 지갑에 돈이 없어요 뭐 이게 탈탈탈탈 털면 뭐 3대진미 나와? 어?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송로 버섯 플라그라 캐비어 이베리코 베요타 등급 아니 도대체 이런거 왜 먹는거야 비싸죽겠는데 세계 4대진미 특집입니다 제이제이티비 부엌 잠시 fan 부엌 에이 스터디 편하게 이베리코 여름 자막 제이제 스팸